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빅스비건 하이 빅스비 단체로 살 좀 날리는 법 알려줘 단체로 살 좀 날리는 법이래 단체로 살 좀 날리는 법을 알려줬어 하이 빅스비 그 무당들이 날리는 살을 알려주라고 그 무당들이 날리는 살을 알려주기 리마인더를 만들었어요 리마인더가 뭔데 아니 니가 왜 만드냐 그거를 하이 빅스비 하이 빅스비 야 이거 대꾸도 안한다 이 썩을걸 하이 빅스비 너 왜 대꾸만 하냐 저거 터질래? 뮤직 관리 캡슐이 5개 있어요 헬롱 헬롱 엘롱 삼성뮤직 벅스 이거 몬쓰겄다 몬쓰겄다 이거 짜증난다 하이 빅스비 아 그래? 하이 빅스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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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내 말하면 좀 들어라 나는 빅스비 안 쓸라고 나는 그냥 이게 편해요 하이 빅스비 멜론 꺼줘 지금 밤론을 꺼줘 하이 빅스비 멜론을 꺼줘 blubblblbl 아 boo 하이 빅스비 하이 빅스비 하이 빅스비 멜론 끄라니까 씨 찡 지금은 어려운 일이네요 앞으로 도울 수 있도록 분발할게요 6개 1년만이 목소리 잠깐만 하이 빅스비 멜론 첫 끄라고 했지 꺼라고 꺼라고 멜론에서 무엇을 검색해볼까요? 아니 끄라니까? 아니 끄어주세요 하이 빅스비 멜론 좀 꺼줘 종료할 수 없습니다 아니 왜 종료할 수가 없대 아니 하이 빅스비 도사우치 검색해줘 오 오 도사우치 압박치려고 그래 아휴 도사우치는 뭐야 하이 빅스비 하이 빅스비 하이 빅스비 하이 빅스비 근데 왜 너는 나 안도와줘 네 만족스러운 답을 연구해볼께요 개같네 기다려봐 노래 끄고 잘해봐야겠다 노래 일단 끄고 처음부터 다시 하이 빅스비 멜론 좀 꺼줘 멜론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 안 켰어 안 켰어 이 멍충아 하이 빅스비 멜론 좀 켜줘 오 말 들었어 말 들었어 야 근데 이거 켜주면 노래는 잠깐만 하이 빅스비 멜론에서 조성 아니 아직 말 안 끝났는데 아직 말을 아직 말을 안 끝났는데 하이 빅스비 멜론에서 조성 아쉽지만 아니 나 봐라 아니 더 분발할게요 하이 빅스비 멜론에서 조성무 노래좀 틀어줘 말하자마자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필요한 기능이에요 어이가 없네 야 해주기 싫으면 하지말라 개인정보 맞집 검색해달라는데 개인정보까지 필요하네 어이가 없는 새끼네 이거 이거 쓰지마요 여러분 이거 개인정보까지 필요한 빅스비네 지금 좀 열받았거든요 좀 열받았어 하이 빅스비 하이 빅스비 하이 빅스비 하이 빅스비 하이 빅스비 야 하우 속도자 야 이 새끼 반항했다 조성모 노래 틀으라니깐요 이 새끼 조성모 노래를 겁나게 했나보르소 재생곡에다가 조성모 노래라는 노래는 다 이거 조성모 노래 다 해놨어요 지금 아까 조성모 노래 틀으라고 했잖아 이거 조성모 노래를 부르고 하이 빅스비 너 싸움 잘하냐 어 난 답을 위해 고민해볼게요 네비게이션 틀어봐 해봐요 네비게이션 틀어봐 해봐요 하이 빅스비 네비게이션 틀어줘 뮤직 관련 캡슐이 5개 있어요 플로우, 밀룬, 삼성뮤직, 벅스, 지니뮤직 중 어떤 캡슐을 사용할까요? 아니 캡슐을 왜 사용해? 내비 틀어주라니까? 뭐야? 하이 빅스비 하이 빅스비 내비게이션 틀어주라고 뮤직 관련 캡슐이 5개 있어요 플로우, 밀룬, 삼성뮤직, 벅스, 지니뮤직 내비게이션 틀어주라니까? 내비게이션 틀어주라고? 하이 빅스비 팀 앱 틀어줘봐 뮤직 관련 캡슐이 5개 있어요 플로우 꺼져 그냥 꺼지라고 형 원래 이렇게 징글징글하게 말 안 들어요? 원래 이렇게 징글징글하게 말 안 듣냐? 아니 뭐가 문제냐 내가 충전 꼬박꼬박 해 주잖아 하이 빅스빅 티맵 켜줘 먼저 잠금 해제가 필요해요 아니 그럼 내가 너와 잠금 해제 하기 싫어갖고 내가 널 부른 건데 잠금 해제를 하라 하면 내가 널 왜 불렀냐 야 대답을 하라 하이 빅스빅 티맵 틀어줘봐 아직은 도와줄 수 없네요 야 딴 거 하자 그냥 나 이거 혈압 터질 거 같아서 안 돼 그냥 노래 듣자 우리 내가 틀게 그냥 내가 틀릴래 한 달 동안 고생 많이 했어요 어제 월급날이었죠 고생 많이 했어요 아 20 며칠인데 27일이라나 27일이라나 땡이라고 며칠이죠 하이 빅스비 하이 빅스비 하이 빅스비 하이 빅스비 엄마 월급날짜 좀 알려줘 4월 18일 토요일이네요 4월 18일 4월 18일 토요일이요 하하하하 4월 18일 토요일 맞냐 이거 맞아요 근데 야 맞아? 야 뭐야 오늘이야? 오늘이야? 이딴건 이딴건 허롱된 정보를 흘리고 있어 이 새끼 이거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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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문이 안열려 하이 야 문이 안열려 아 아 아주 야 야 뭐야 이거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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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박살이 야 이게 박살이 났어 야 이것도 박살이 나요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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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회 형 성질나게 하지 말고 보내보면 알지 왜 사람 속도마다 살았어 보내봐 어.. 뭐야 뭐야 야 이거 야 이게 내비게이션이 박살이 난.. 이거랑 비상깜빡이.. 비상깜빡이가.. 비상깜빡이가.. 야 이거를 어떻게 박살이 나냐 이게 야 됐다 됐다 왜 이거랑 뭐.. 뭘.. 아저씨 현실에서 만나서 PK 뭐야? 뭔 소리야? 뭐야? 아니 왜 술 찬 사람이면 나한테 와 쪼러 가세요 네? 쪼러 가세요 왜 쪼러 가세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바로 옆에 아 발에다 달라고요? 아니요 아니요 택시 아니에요 왜? 택시 아니라고요 예? 택시 아니라고요 택시 아니 문을 왜 열어요 아니 택시 아니요 우리 앞에 가세요 네 네 이 앞에 계세요 지금 문 잠갔어요 왜 문을 열어달라고 하세요? 그래 나 며칠 전에 그리고 또 아니 주차할 데가 없어 밥 먹으러 갔는데 밥 먹으러 갔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 어? 주차할 데가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? 주차할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식당 앞에 주차하기가 싫었어 내가 식당 앞에 주차하기가 싫었는데 아 근데 주차를 2차잖아 주차를 했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식당 앞에 주차를 했어 근데 이제 밥을 다 먹고 나왔는데 내 내 나이 또래로 보이는 사람이 어 모임 같은 걸 하더라고 그 주변에서 모임 같은 카페가 옆에 있었어 근데 그 앞에서 담배를 피더라고 여자 남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다 여섯 명이서 근데 이제 난 밥을 먹고 나왔는데 내 차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내 차 앞에서 어? 근데 차가 진짜 겁나 더러워요 그래가지고 나는 나는 이제 내 차 아닌 척하고 예 예 사장님 이 차 맞지요? 아이 번호 차 번호 말하면서 예 사장님 이 차 맞죠? 예 이 차 가지고 가겠어 갈게요 내 차 아닌 척 예 이 차 맞죠? 예 카니발 맞죠? 예 저기 잠시만요 이거 이거 차를 빼야되니까 좀 옆으로 나와 아 저거 이 차는 뭐 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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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